아 뭐야 뭐지 방심을 유도하는 건가 혹시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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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와우 와우 이거를 내가 큐를 먼저 써서 제가 플래시로 피하면 그건 못하니까 풀로 먼저 붙어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탑다이브 해볼래? 네 할만한데 아니? 나 쓸만한 만에 기다리려고 아 팀원 여기서 얌전히 누워있는 것 봐 그래 그렇게라도 해라 나쁘지 않네 아 이게 까만 이게 그런 얘기에요 탑은 그냥 좀 항상 따이고 되긴 해 근데 0-30라서 같이 없으니까 내려가도 되고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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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 ото 수리 용준이 새끼 있어 ㅋㅋㅋㅋ 흐흐흐 과다 치유해줄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그럼 왜 먹는거지? 혹시 돈 필요한가? 블루 먹었잖아. 아니 블루 먹은거하고 대폭 먹는거하고 뭔 상관이야 대체. 전복자 생각보다 별로 못떠트린 것 같기도 하고. 아 아 아 뭐야? 뭐야? 아 아 아 오 죽을거였어.